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조경관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조경관리 핵심 포인트 자 조경기사 출제 문제 20문제 그리고 조경산업기사도 마찬가지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나 가장 마지막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조경관리 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식재에서는 그 나무 나무를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나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조경관리 파트에서는 우리가 병을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해충이야 찾아볼 수 있지만 해충들도 하늘소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긴 건 되게 비슷합니다. 응애 깍지벌레 뭐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요 항목을 보시면 조경관리는 운영관리 측면이 큽니다. 자 운영관리라는 거 우리 공부하게 되면 이해를 하신데 운영관리라는 건 어떤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설정하고 와 같은 것들이 운영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경관리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운영관리, 이용관리 그리고 여기 있는 유지관리 이 세 가지가 조경관리의 3요소라고 하는데 조경산업기사에는 운영관리나 이용관리 측면보다 아무래도 유지관리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영관리랑 이용관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지관리에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식물관리 다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관리 이것도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벤치 같은 것들도 이게 벗겨지는지 색이 벗겨지는지 이런 것들 관리해주고 페인트 발라주고 하는 것들 다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식물을 보니까 잎이 누렇게 떴어요. 우리 사람도 얼굴도 노랗게 되면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외상을 입어서 노랗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노랗게 될 수도 있죠.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보고 판별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 때문에 병이 생긴 건지 이런 표징이나 병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파트라고 보면 되고 조금 어렵게 당연히 기사 부분은 시설물의 관리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같은 것들도 조경기사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병해충 관리. 병은 뭐고? 병이라고 해도 전염성 병이 있고 또 비전염성 병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염성 병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비전염성 병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환경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충이 있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뜻일까의 살균. 균을 죽이는 게 살균이죠. 해충을 죽이는 게 살충이죠. 그래서 살균제가 따로 있고 살충제가 따로 있는데 우리 실제 관리 현장에서도 균제인지 충제인지 또는 제초제인지 어떤 농약인지 잘 모르고 처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아셔도 균제인지 충제를 쳐야 되는지 균제를 쳐야 되는지만 잘 아셔도 나중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그래서 잘 구분하시면 되고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껍질이 까졌어요.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까졌어요.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살충제 바르면 될까요? 안 되죠.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물이 해충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데 아무리 살균제를 쳐봤자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해충이 생겼는데 균제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균제인지 충제인지만 잘 구분해도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을 이해하고 해충은 암기해야 된다. 해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흡집성, 즙을 빨아먹는 놈들 있고 구멍을 뚫는 천공성도 있고 잎을 갈아먹는 식엽성도 있어요. 혹을 만들어내는 놈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가의 특성을 가지는지 그 해충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해충이 발생하면 어떤 약을 쳐야 되는지 농약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농약, 살균, 살충제, 제초제, 살비제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농약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형식물은 생물이다. 사람과 같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굉장히 밥을 못 먹으면 어때요? 힘이 쭉 빠지고 힘이 없죠. 쭉 쳐져버리죠. 식물도 똑같아요. 사람도 물 마셔야 되는데 물 못 마시면 굉장히 목이 마르고 건조하고 힘이 쭉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보고 하나의 생물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면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서 사람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